이 게임 아시죠? 더하우스 옛날에 유명한 플래시게임인데 많이 다 해보셨을거야 한글로 되있어가지고 한글 한번 해볼게요 lsw님께서 한글 해주셨구요 블로그에 검색하면 나와요 블로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는건데 클릭해볼게요 무슨 하우스에 와버렸다 소리가 너무 무섭다구요? 아 그래요? 엄마 아빠 애기 있는데 엄마 왜 다 껌해? 옛날에 해서 나도 잘 기억이 안나 뭐야 어떻게 하는거였더라? 집에 들어가는거였나? 막 클릭해서 막 가는건디요? 식당이야 화장실 이렇게 누르는건가? 뭔가 힌트를 얻어야지만 다음걸로 갈수있어 뭐야? 소리 좀만 줄여달라고? 아.. 됐죠? 공 떨어졌다 농구공 이런거 계속 뭐 발생시켜야지 다음으로 진행할수있어 뭐가 지나갔는디? 한번씩 계속 봐야되는건가? 공! 여깄다 네 유리 깨졌구요 별로 안 멎어요 뭐가 떨어졌냐? ど Romans ch. 뭐야 헉! 목이 없는? 무슨... 몸 이었는데? 한번다보고 터졌고 오오오오오오~~ 오 나 해본거 맞나? 이만서와 뭐가 떨어졌니냐 어떡하라고 계속 보라는건가? 뭐야 헉 목이 없는 무슨 몸이었는데 한번 더 보고 터졌고 오오우우우! 어? 나.. 해 본거 맞나? 첫번째 밤 더 엔드 오케이 두번째 밤으로 갈게요 쓰읍 나 이거 해본건가? 기억이 안나는데? 두번째 밤은 이거 다시 또 클릭해야되나? 두번째 밤 하당신 여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해서 가볼까? 하당신 이번엔 좀 화장실이 크네 확대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축소해야 화면 크기가 많이 된다 흠 햄소리 더 줄였어요? 생신 축하해요 엄마 병때문엔 지금 무지무지 아프신거 알고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있으면 분명 괜찮아지실거에요 사랑해요 엄마 생신 축하하는걸 왜 하다시 거울에 붙여놨어 엄마한테 직접 드려야지 엄마가 병때문에 아프다 엄마가 병때문에 아프다 뭐야? 하당신 내려가는 소리? 이게 뭐지? 무슨 약이 있네요? 나 옛날에 해본거 같은데 하나도 기억이 안난다 물 내려야 계속 뭘로 하는거 같은데? 정말정말 사랑하는 우리 아가들 난 너희들 두곳은 절대로 떠나지 않을거란다 약속할게 약속할게 어..씨 뭐야 엄마? 왜 대화가 없으세요 왜 쪽지로 해? 떠나지 않는데 뭔소리야 어 물이 차오른다 빨간물? 핏물? 어 화장실에 농물 엄마? 엄마 화장실 또 막혔어 엄마 엄마 화장실 또 막혔어 엄마 엄마 아무것도 안써있네 아 이번에 어떡하라고 엄마가 자꾸 지켜보고 있어 오씨 뭐야 뭐야 이거 머리가 있네 누가 엄마임? 두번째방 디 안드 야 나 해본거 맞나 이거? 나 처음보는거 같지? 너무 옛날에서 그런가? 처음 받아 세번째는 세번째 방은 끼찐 갈게요 끼찐 네 부엌 네 인형 뭐야 이거 이거 비슷한걸 해본거 같은데 3월 5일 암치료일 암에 걸린거야 엄마가? 뭐야 이거 인형 뭔소리지? 물이 떨어져 이거 태국 태국거드만 게임이 난 태국건지 몰랐는데 뭐 클릭해야되냐 띄웅띄웅 소리 뭐야? 응? 어 저기 저기 어머니? 어머니세요? 조용히 좀 시켜 애들 조용히 좀 시켜 지금 목욕탕 떠들면 어떡해 다 울리게 여기 어머니 튀어나와주셨던거? 이거 누구꺼인가 이거? 달력 속으로 들어갔다 여기 아니야 이거? 뭐 클릭해야돼 뭐 클릭해야돼 어? 뭐가 떨어졌다 세인트 마틴 스토크 학교 학생 아이디캐 카드 이름 마리아 S 줄리에 여자 학생사인 1980년 발급일자 언제쩌꺼야 태국쪽 아니었어? 얘는 완전히 서양인데? 아이디코드 어 저거 뭐야 이거 뭐야 뭐 소리야? 헉 세 번째 방 오케이 벌써 끝이야? 뭐야 네 번째으로 갈게요 네 네 번째는 리빙 룸입니다 거실이고요 아빤가보다 어후 아빠 이거 언제쩌꺼냐 라디오 있네 거실이 왜그러냐고 다락방 아니냐 근데 거실이 아닌거 같은데 아부지 아부지 사진을 뭐 이렇게 크게 걸어놨어? 무슨 북간도 아닌데 라디오 꺼 꺼 꺼 헉 눈이 움직여요 지아이 에프 파일인가봐 아부지 헤헤헤헤헤헤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되게 유치해 보이고 그름 그래보이시죠 지금도 무서워하시는 분들 있다는 거 이게 다 거의 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해봤을 거야 아마 학교에서 친구들 같이 보거나 아니면 그랬을 텐데 지금도 무서워가지고 못 본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 오늘 또 무서울 수도 있어 이 노래 이 노래 많이 들어봤어 이거 2탄도 있지 않나 하우스 어 여기 뭐가 틈이 있다 미안해요 여보 잘가요 내가 당신이 아니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당신은 아마 모르겠죠 난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뭘 잘가라는 거야? 이 집은 왜 쪽지 쪽지가 유행이에요 이쪽 집은 총 있다 여기 리볼버 있는데요? 여기에? 총 뭐야? 오우씨 뭐야 오우 아버지 눈이 꼬묘지 피 피눈물 헉 아버지를 싸버린 거임? 네 번째 방 디 안드 마지막 방 복도 방 남았다 나 좀 오랫만한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 나 해 내가 했던 건 이게 아닌 듯 복도 잘 가라고 했거든 엄마가 엄마가 죽인 거? 스토리를 알 수 있다 한글이니까 그쵸 어 불 켜는 건가? 어 불 켰다 지금부터 저는 제가 저지른 짓을 하나님께 고하자고 합니다 저는 제 가족들을 너무 사랑 있게 죽일 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들과 제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영원히 영원히 헐 엄마가 다 죽인 거야? 영원히 함께 할라고? 어 그렇구나 아 잘 들었고요 어 아 고장남 스위치 고장남 어이구 어머니? 어머니 wishes Vallahi 헤 둘녀됐다 думаю 좀 아담엉 tumor 아 뭐니가 피부가 많이 상하셨네 헤헤 diamonds 끝난건가? 아 이게 끝이에요? 어 재밌었습니다 하우스 내가 한건 요거 아닌데? 이거 비슷한건데 프란체스칸가보다 내가 한건 비슷해저거랑 하우스 2타 한번 가보자 더 레전드 전설 이 집에는 전설이 있다 더 크게 할 수 없나? 더 하우스 2 잠깐만요 화면좀 맞추겨 크게 봐야지 겟인사이드 들어가자 들어왔다 잘 보이죠? 야 이렇게 잠겨졌는데 왜 들어가는거야? 가지말랑 좀 가지좀마 됐다 열렸다 아니 누가 뭐 방안하는데 왜 굳이 들어가겠다고 이거 모딩이야 그리고 이거 더 리빙롱 거실부터네요 헉! 이 가족 맞아 아까 그 가족이야? 좀 다른거 같은데? 출연협상 못했나? 아까랑 좀 다른데? 비슷하게 생긴듯하면서 달라 아까 여자애는 노란머리였잖아 그쵸 다른 가족인듯? 다른 하우스인듯? 세템버 19일 I can feel something strong 나는 무엇인가 강한 느낌을 이 집에서 얻었다 Actually feel 아무튼 느낌 좋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너스메이드 아아 간호사 겸 어 메이드가 있었네 집에 그쵸? 근데 간단해 다른데로 여기서 뭘 찾아야 되는데 이거 뭐야 이거 뭔 소리가 나는데 이거 어 피 뭔 놈의 집이 다 오래되는데 피는 생생해 빨개가지고 건강해 어 어 이것도 한번 보는건가 또? 안 맞이고 요거 메이드 있는거 보소? 다러 다러스 니어스 오브 비치 다러가 다리잖아 다리 어 해변에 몇년? 몇년 있었다고? 몇년간 딸은 해변에 있었다? 아니 비치면 그 비친가? 욕비친가? 딸은 몇년간 그랬다고? 흐흫흫흫흫흫흫흫 흫흫흫 raph 암튼 딸이 몇년간 그랬대 어 올라가자 다른데로 좀 가자 음 어 응? 바스 바스라고? 바스 그거 목욕할 때 하는 거 아니냐? 아 대충 넘어가 통역병 통역병 누가 울어? 따로가 우네 따로 도터 어 딸이죠 똘딸 나도 영어 알아요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하는 거야 클릭할 거 없는데 뭐야 이거 다 번졌네 1탄보다 낫네 1탄보다 난 거 같다 누가 누구야 누가 또 재수껴 울어 김내원이야? 누구야 난 나가 있을게 나 영태형이야 누구야 누가 이렇게 재수껴 울어 난 나가 있으면 안되냐? 왜 안나와 어? 어? 시즈낫 그녀는 없다고 다 죽은건데 뭐 떨어지는 그대로 있고 울어 뭘 이게 클릭해야 바뀌는니? 뭐 클릭할게 더 없지 않나요? 샤니 Wh Annual 녹음해놨냐? 울리네? 어디야 어디 클릭해야돼 어디 어디 클릭해야돼 클릭거리우래 이.. 클릭 많이 하고서 돈 많이 모으고있냐? 어디 클릭해야돼? 어? 클릭거리우야 클릭거리우 쪽지 광클 가자고? 오케이! 아 여분이시구나 하하필 구해도 저런 메이들 구해가지고 말이야 간호능력도 있으셔서 스탯이 좋아서 뽑았는데 너무 무섭다 저군 그쵸? 짤러 어쩔 수 없어 짤러 퇴직금 드려라 이제 넘었습니다 이번엔 욕실 두번째 욕실 갑니다 사람을 구해야돼 사람을 잘 구해야돼 집에서 일하는 분들은 이건 뭐야 성경이다 홀리바이블 좋아 물 틀었고 성경 또 망가진거야? 경기? 경기 또 막혔다 어떻게 말이야 어떤 놈이 피똥을 쌓아놔어 노냐? 어? 누구야? 누가 맞아가지고 피똥을 쌓아놔어 되는 것만 계속 왔다리갔다리 하면돼 뭘 또 계속 다시 틀고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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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변비 걸렸을때 있거든요? 고등학교때? 오늘은 저는 아닙니다 요즘에 하루에 두번씩 봐요 뭘 긁혀야되 어 여기 뭐있다 뭔가 문을 두드리는데? 클릭할게 없어 잘봐 여기 뭐 나온다 이제 있지? 없네 왜 안나와 나와야될 타이밍 아니냐? 아니 뭐 클릭할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창문? 창문도 클릭이 안돼 어? 왔다 여기 물한번 내리니까 빨리빨리 좀 오세요 좀 이제 성경 클릭 안돼? 물 내리고 경기 안내려간다 물 다시 틀어 핏물 핏물 나오구요 어휴 넘쳤네 핏물 넘치고 여기 뭐가 떴다 아이엠 트롤이 쏘리 포 원트하이헤버돈 오브 키드 플리스 어.. 포기이미 어 미안한데 자기 트롤이라고 자기 애들 부탁한다는데? 어 자기를 포기하지 말라고? 뭐야 책임감 없네 어 여기있냐 혹시? 이거 어디갔어 뭐야 뭐 지나갔어? 오우 여기 왜 매달려 계셔요 홀리바이브 누가 문 두드린다 뭐는 소리야? 터락 터락 소리가 나는데? 없어졌다 포김미 오케이 베드룸 침실 침실 갑니다 배달왔다고? 침실 침실은 핏자국이 좀 심하고 애기들 자는 데인 것 같은데? 그쵸? 뭔소리야? 아 고거다 돌아가는거 뭐지? 그거 오르골 오르골 난 오르골 절대 안사야지 공포게임 보면 다 오르골이야 괜히 오르골 같은거 사와서 무섭게 말이야 새벽에 올리면 얼마나 무서워 헉! 누가 돌려놨지? 막 이러면서 오르골 왜사 무섭게 오르간 사조라 오르간 차라리 집에 맨날 공포게임 다 오르골이야 맨날 공포게임 다 오르골이야 옴팡진다고 오르골도 무서워 아 입양됐다고? 1963년에 아니 뭐 입양했다는 증서를 왜 여기다 여기다 매다 저기 해놨냐? 보통 안해놓지 않아? 아 아 무슨 상장도 아니고 굳이 여기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옴팡진? 호적이라고? 호적을 왜 저기다 해놨어 주민등록등본을 여기다 해놓은 거잖아 이거 왜 거기다 해놨냐? 이상한 사람이 있세 아 좀 꺼 이거 좀 꺼 아 계속 돌려서 계속 가는건가보다 시끄러 죽겠니 이거 계속 봐야되는거고? 아 이거 계속 봐야되나보다 그래도 웃는거 보니깐 에헤헤에 여기 또 뭐있다 시스 껌 에브리나잇 그녀는 온다고 언제나 밤에 온대 왜 밤에 와 시스 러브 플레잉 하이드앤드 식 얘는 숨는걸 좋아한대 술래잡기 좋아한대 하이드앤드 식이면 숨고 아픈거 아니냐? 식 아프다 아니야? 술래잡기 같은건가? 시스 리얼리 굿 그녀는 진짜 굿이고 하이딩을 어 숨는걸 진짜 굿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찾을 수가 없대 여기 찾았는데요? 바로 찾음 정말 잘 숨는다는데? 플레이 위드미 나랑 놀아줘 어 오케이 놀아줄게 이거 좀 꺼봐라 근데 야 니 호족 봤다 어 이거 뭐 주민등록 등본 없냐 이거? 등..그..모노? 아까 일탈이 있던데 없네 놀아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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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밀리 어 여기 그림있다 엄마 아빠 자매인가 봐 얘 머리도 왜 앞으로있냐 빨리 나와 시간 끌지말고 분위기 조성하는거 보소 둘인가보다 둘이 자매인가 봐 개 Russian 에이h 방금좀 별로였다 resolves 에이씨 Cho 에이씨 오케잇 어 좋았어 나쁘지 않은 플레이이었고 다음은 워킹룸 일하는데네요 일하는 데 한번 가볼게요 서재같은건가? 어두워 여기는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어두워서? 뭐 켜야되는거 같은데? 아 여기있다 불 불 켜 안켜져? 뭐야 우물? 여기도 뭐가 있네요 증서가 어... 피스 레스턴스 노티스 어... 알레나 로히? 뭔 증서야 이거? 1947년 음... 필요없는가? 이거 올려봐 우물 이렇게 뭐있냐 포이즌! 야 독이요 대놓고 독인데? 독이 있어? 뭔 독이냐? 포이즌 액시드 출생증명서라고? 아 여기는 칠명조명서를 다 벽에다 붙여놨어 포즉을 누가 또 두들기는데? 또 어두워 시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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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화나냐 이거랑 이거랑 여기 새랑 맛 똑같은거 아니야? 다 벽에다 붙여놨어 다 벽에다 붙여놨어 뭐있어 여기 어? 다시 안켜져 어 여기는 다 무슨 목줄 하나씩은 다 가지고있네 내려와 장난치지말고 내려오세요 배달왔대 이게 독 독 드실래? 불 꺼봐 다시 내려가시게 어 뒤에 뭐가 빛난다 비켜보세요 여기 빛난거 같은데? 불 끄고 여기 열쇠있다 세이프룸 세이프룸 안전한 안전룸이야 안전룸 가세요 이제 룸 얻었어 이거 뭐 어디다 여는거 같은데? 문 어디다 열지? 어? 뭔가 내리고 보시라니까? 안보인다니까? 열쇠 먹었으니까 이거 어디다 써야될거 같은데 다시 불 꺼보자 불 끄고 뭘 해야될듯? 뭔소리지? 어? 가만있어도 소리가 나 가만있는데 소리가 나 어? 아 그냥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소리구나 어떻게 해드리지? 안전룸 먹었는데 키 클릭할때가 없는디요? 껍딱딱딱하는건가 혹시? 50원씩인데 한번 껍딱딱딱 낄때마다 뭐야? 도구로 하는건가? 뭐야 왜 안돼 이거 병뚜껑 열어보라고? 안열려 그냥 클릭되면 없어져 어떻게 하는거야? 알았다 이렇게 하고 불을 끄는게 아닐까? 불 끄고 키도 얻었는데? 증서? 출생 그거? 뒤에있어 얘 뒤에 비켜보셈 클릭해보게 오케 여깄다 서랍에 불 끄고 저거를 켜보자 불 끄고 저거를 켜보자 불 끄고 저거를 켜보자 안되고 아 드디어 가셨네 왔다리 갔다리 해야돼 뭐라고 쓴거야 필기첸데 어음 투시우 나이크 렛 어플레이스 마이플레이스 오케 세이프룸으로 가자 도구는 왜있는거? 도구는 왜있는거? 어? 뭐야 사진있네? 애기사진 사진이 바뀌었어 되는거 위주로다가 왔다리갔다리 계속 해주셔야 된다는거 잊지마시구요 이씨 요고 내고 요고 요고 내고 요고 내고 밧줄 좀 클릭해 주시면서 47년전 사진이라고? 어 그래? 아 왜 안되 또 아 이거 시간 끄는거 봐 뭔 순서가 있나? 여기서 이제 좀 약간 강신주 아니신분들은 무서워서 꺼버리게 되는데요 저는 별로 안 무서우니까 계속 클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좀 바로 안넘어가 원래 클릭으로 돈 벌자고? 흐흫흫흫 오케 됐어 드디어 발동됐고 다음 이제 세이프 안전도 흐흫 비밀보루가 있네요 흐흫 흐흫흫흫 흐흫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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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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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몇 년이었어 출생년도 12월 24일이라고? 진짜야? 아니었던거 같은데 아니잖아 자기 생일을 얘기해 1947? 아 1947이었어 출생년도 아까 보여준 이유가 괜히 아케! 괜히 보여준게 아니었어 문 열렸다 Why? 왜? 왜? 나는 Why have to die mom 죽은 엄마를 왜 가질 수 없냐고? I want to live No mother 나는 왜 살아있는 엄마는 싫고 죽어있는 엄마를 없고 싶다는거야? 뭔 소리야 왜? 뭐야? 싸닫고? 왜? 저거 왜? 끝난거 아냐? 여기 나왔어 뭐가 싸닫고 같은 애가 나왔어 나갔어 I want to die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통 스읍 오케이 음 유파운드 어어어어 투 더 스페셜룸 열었대 내가 키 먹어가지고 어떻게 아는데 이거 음 키오타로님 구독 감사합니다 14개월 9번 뭐야? 에이 야 티셔츠 팔고 계시네 얼마야? 스티커 라인 스티커도 파네 라인 스티커도 있어 아 이런거 마지막에 배경 화면 와 1920 벽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신 이분 마음에 드신 분 마지막 애기 귀신 어이씨 좀 무섭다 이거 이런거 이거 벽지 배경화면으로 할 수 있다는거 무섭다 재밌었어요? 안산다고? 굿즈 연기야 인기가 많은 게임이었으니까 아니 저런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서운거 공포 좋아하시는분들 쫄았구나 그거 갖고 좋고 쫄고 그래 재밌었습니다 다음 게임 갈게요 그거 가지고 쫄해